오미 어디 갔어 오미? 오미 어디 갔어? 아깐 들어오는 거 같은데? 아 지금 뭐야? 이 새끼 뭐야? 적도밥니다 형 근데 검은색이 입은 것도 있고 좀 빠지긴 한 것 같아요 형 역시를 일단은 이거 한번 들어볼래? 헤드리프트처럼 자세를 낮추면서 해봐 엉데도 낮춰 엉데도 낮춰 어차피 그리고 들어봐 오케이 무겁다 무거운데요? 가슴까지 들어봐 오케이 어 무겁다 어깨 올려봐 오케이 빵 떨어뜨려 오케이 자 코에 두고 그렇지 가슴 굿 아래 맞춰야지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하고 어깨 오케이 떨어뜨려 자 오케이 꽤 무겁지? 너무 무거운데 근데 지금 네가 넌 모를 거야 이거 하면서 네가 너의 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썼어 어떤 기능인지 알아? 네 힙 드라이브라고 네 너의 힙을 이제 쓰는 거야 모멘텀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해 역전수들이 이렇게 해서 힙 드라이브로 올리잖아 그치? 네 그 무거운 무게를 그 무거운 무게를 위로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적인 역학적인 역동적인 기능들을 네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정량화된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된 운동기구 운동하잖아요 효율이 좋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인 운동이에요 특수한 어떤 손잡이도 없이 어떤 방법도 없이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내 몸이 어떻게 들어야지 더 가볍게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가르쳐주진 않을 거고 특히나 손으로 짚게 되면 전완근이 많이 털리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피드백을 내가 좀 이따 줄 건데 아예 아예 지금 운동한다고 오케이 나이스 중에서 아 자 이제 자 다섯 개 남았다 쉽다 쉬워 쉬워 그렇지 잡고 오케이 네 개 컴온 좋아 잡고 호흡하고 오케이 잘게 레츠고 지금 너의 몸의 기능들 갖고 있는 체력 근력 그리고 기능들 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쾌우쳐야 돼 어떻게 해야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 무게를 어떻게 할 건지 괜찮아 괜찮아 들어 들어 빨리 들어 엉덩이 야 추고 엉덩이 야 추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올려 그렇지 오케이 올려놓고 던져 나이스 다시 올려놔 오케이 호흡하고 그렇지 레츠고 자 여섯 개 컴온 너무 허리를 써서 그래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네가 지금 팔 힘을 쓰잖아 이렇게까지 올려놓을 준비해야 돼 알겠지 두 개 두 개 호흡해 호흡해 허리 좀 피고 허리 좀 피고 한꺼번에 상체 같이 들고 한꺼번에 상체 같이 들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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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힘의 이동이 좋았어 자 하나만 더 남았다 레츠고 하나 끝내자 하나 끝내자 하나 끝내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수고수고수고 호흡해 왔어 1세트 남았어 굉장히 무게중심이 맨 아래 있잖아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또 몸의 기능들 이런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악물과 뛰는 게 아니고 하나에는 집중할 수 있게 점프라는 느낌으로 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몸에는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자 일곱 개 갈 길 멀어 다섯 개까지 그냥 이 악물고 해 다섯 개까지 이 악물고 해 다섯 개까지 이 악물고 해 몸에 품어 저거 가득어 고 오케이 오케이 자 나머지 하나 렛츠고 연결 오케이 자 이제부터 다섯 개 징재 운동이야 이제부터 운동이야 여기서 그만두면 그냥 힘든 것 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네 기능 향상시킬 거야 렛츠고 집중해 올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잡아 오케이 나이스 두 개 오케이 물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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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그렇지 집중하고 마지막 하나 나이스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일단 오늘 원세션 끝났고 호흡하고 물 마시고 오케이 속적은 첫 번째로 우리가 5주간 질기 편 컨디션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매너리즘을 깨는 것 그 전까지는 이제 꾸준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 그 모은 한 가지의 에너지를 한 번에 응축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익스플로시브 훈련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낮은 룩에 75파운드로 할 거야 그걸 들고서 걸어다니는 훈련을 할 거야 호흡은 계속 호흡은 계속 해주는 거야 그냥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거다 금보따리 들고 집에 가는 거다 집에 가서 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호흡 자 이제 이거 하면 두 바퀴야 너가 느꼈다시피 걷는 건 힘 문제가 없지 그치? 근데 돌 때 아마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거야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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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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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려놓으세요 너는 그냥 저기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쉽지? 근데 형이 너의 진로를 방해할 거야 그러면 형은 견디지 않을 테니까 형은 비켜가 오케이? 비켜가 오케이?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몸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거든 네 그것이야 원반인지 알지?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좋아 좋아 걸음걸이 좋아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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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밀어도 돼 밀어도 돼 그렇지 오케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밀어도 되고 PL 가도 되고 빨리 뛰어와도 돼 상관없어 그렇지 이제 안바퀴 남았다 레츠고 괜찮아 좋아 좋아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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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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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래도 밀기 할 때 비하면 천국이었다 그렇지 오늘 훈련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재밌게 좀 감이 좀 높고 다른 방식으로 좀 높거든 어때? 기분 좋게 운동했지? 아 근데 끝나요 요즘 좀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좀 중간 때부터는 좀 재밌어지는 거 같아요 진짜로 운동이 쿨다운만 하고 오늘 여기서 끝 컨디션 좀 잘 해가지고 나머지 우리 3주 끝내자 오케이? 네 자 이렇게 오늘 끝 자 오늘 끝 3주 3주 4주 4주 5주 5주 4주 5주 4주 5주 5주 6주 5주 5주 6주 5주 4주 6주 5주 5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저는 이걸 봤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 데 안 밀려 이렇게 하는 데 안 밀려 여기 보니까 도움닫기로 했다니까요 그때 안 밀려 도움닫기로 했다니깐 도움닫기로 했다니깐 도움닫기로 했다니깐 도움닫기로 했다니깐 oh yeah 도움닫기로 했다니깐